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안녕하세요, 혜연입니다. 오늘은 여러가지 초코 디저트 준비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! 진짜 맛있어요! 저게 잘 먹어야겠어요. 그릇에 담아맛이 더 좋아요! 저는 어묵이 더 맛있게 먹었어요. 너무 맛있었어요. 매콤한 끈의 치즈 그릇에 담아맛이 더 맛있어요! 너무 맛있어요! 초콜릿 오징어 오징어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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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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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매콤달콤달콤 너무 맛있어 찹쌀떡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아이스크림 잘 먹었습니다 잘먹었습니다 잘먹었습니다